여러분 안녕하세요. NSRTV의 브로디입니다. 오늘의 컨텐츠는요. 여러분들께서 자전거를 밖에서 타다가 갑자기 체인이 빠졌을 경우에 많이들 당황을 하시는데요. 이 부분, 손을 체인에 직접 대지 않고 손쉽게 다시 장착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초보자를 위한 컨텐츠로 제작을 하였으니까요.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까지 자전거 체인이 갑작스럽게 빠졌을 때 체인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쉽게 다시 장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. SRTV와 브로디는 여러분의 즐거운 자전거 생활을 위해서 더욱더 유익한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